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툰TV의 비툰입니다. 오늘 캠 위치도 바꾸고 영상을 굉장히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오늘 가져온 영상은 무엇이냐면요. 이번에 홍콩 마마에서 올해 아티스트상을 받고 타이널의 수상소감이 화제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은 것을 느끼고 보았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올해 가히 최고의 행보를 찍은 해였는데요. 왜 이렇게 슬프게 울까 했어요. 처음에는. 호석이가 눈물이 우는데 감동이의 눈물보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 우는 모습 같은 거예요. 정말 잘 울지 않고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친구인데 수상소감을 들어보니까 올해 빌보드 1위를 찍고 정말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부담감이나 그런 압박감도 굉장히 심했을 거고 그로 인해 무대 준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항상 매번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로 인한 마음고생이 호석이는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은 고생도 했고 너무 많이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은 진짜 보은 날에 참 뭔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들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진짜 내가 생각한 것과 정말 많은 다리가 성장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미 같은 경우에도 이 연말쯤에 다 돼서야 이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됐었는데 오히려 수상소감할 때 차분하게 말하는 걸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되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항상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눈에 잘 보이더라고요. 아 정말 진짜 잘 이겨냈구나. 다행이다 했어요. 그리고 뭐 태영이나 윤기영이 뭐 우리 낳아주신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태영이가 또 감격이 겨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고 윤기영은 뭐 워낙에 너무 담당하게 인터뷰를 잘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근데 다들 인터뷰할 때마다 참 아미분들 생각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것 같았어요. 볼 때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석진이 형이 그랬잖아요. 올해 초 해체 이야기가 오고 갔다 라는 말을 듣고는 좀 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이제 작년에 빌보드 진입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2018년의 해가 될 텐데 왜 해체를 생각했을까?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겉모습은 진짜 화려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이 내면적으로 이게 슬프고 우울하고 이 부담감과 압박감이라는 게 저희들에서 그 상상 이상일 거예요. 특히나 지금은 또 세계 최고인 친구들이니까. 얘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그에 따로는 압박 부담감은 실로 말할 수 없겠고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버리고 이제 뭐 한국은 몰라도 BTS가 어느 나라냐 하면 아 그 나라구나 BTS의 나라구나 라고 하면 알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얘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항상 팬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더더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타인들도 알 것이고 다행히 타인들도 그런 것들도 잘 받아들이고 해서 올해 최고의 성적을 내었고 많은 상도 받고 역사상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진짜 아티스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잘 버텨주고 정말 많은 것들을 선사해줘서 한편으로도 그리고 진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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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타인들이었고 방탄이 멤버였었더라면 저는 정말 올해 기점으로 진짜 이 이상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쌓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이루는 해였는데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물러나는 게 더 좋다고 말하고 저라면은 그냥 우린 여기서 그만하자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좋은 모습으로 좋은 노래 들고 좋은 음악으로 찾아오겠다는 애들의 말을 듣고서 진짜 너희들의 한계는 진짜 어디일까 이 이상의 무언가를 얼마나 더 보여줄까 하는 그런 기대감과 진짜 너무 멋있다. 얘들아 했어요. 그런 의지를 가다듬고 2019년에도 계속 이렇게 빅티라 재계약도 잘 성사가 됐잖아요. 또 7년이라는 긴 시간 재계약을 했는데 보통 한 2년에 3년 정도 한단 말이에요. 재계약을 하면은 근데 또 7년이라는 시간을 재계약을 하면은 정말 많이 하는 거죠. 14년을 한 회사에서 있다는 거는 이건 참 대단한 일인데 앞으로의 행보도 진짜 더 기대가 되고 오히려 올해 초에 이렇게 많은 해체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멤버들끼리 회사랑도 회사랑도 얘기를 했겠죠. 하면서 오히려 더 굳은 결심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고난과 실은 있으면은 나중에는 달콤한 물이 찾아오 달콤한 그런 행복감이 찾아오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대단하다 애들 너무 기특하고 한편으로 너무 멋있고 참 본받을 점이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참 아직까지도 이 친구들은 남은 7년이 더 궁금하구나.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우리 방탄 친구들이 보고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석진이 형 그 다음 윤기 형 남준이 호석이 태영이 지민이 정국이 다들 진짜 너무 고생 많은 한 해를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매년 커가는 모습 보면은 너무나도 같이 했던 친구로서 진짜 뿌듯하고 행복해. 그래서 다사다난 했던 만큼 받은 큰 보상이었고 너희들의 그 다음에 내년에도 진짜 좋은 모습 멋진 모습 정말 기대 많이 할게. 그리고 부탁인데 이제 조금만 좀 쉬어. 제발.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정말 많은 것을 이뤄냈으니까 좀 휴식기를 갖고 개개인들의 시간도 갖고 부모님들과 친구들과도 시간도 좀 많이 보내고 좀 충전을 해와서 2019년에 진짜 더 더 좋은 모습 진짜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작게나마 진짜 응원하고 그냥 또 응원할게. 항상 진짜 겸손한 모습 보여주고 진짜 친구로서 동생 그 다음에 형으로서 진짜 너무 고맙고 뿌듯합니다. 진짜 방탄 화이팅. 올 연말까지 진짜 마지막까지 진짜 힘내고 나중에 보자. 안녕.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녕. 아. 아 맞다 이거. 이거 여담인데 태영아. 형 너 피 난 줄 알았어. 이거 야 너 염색물 빠진 거였구나. 다행이야. 안녕. лять Mitt Counter